슛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아 노래 가사가 생각이 안 나시나요? 네 갑자기 네 2년 뭐라구요? 2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2년이에요 예 들어보겠습니다 고마워요 소리 들리세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조금 더 불러주시면 안돼요 내 생에 말만 심한 당신의 선물인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불러드릴게요 예예 부탁드리게요 선물인걸 세상에 높지 않도록 늘 닦아 비출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홍민님 네 아우 너무 수고하셨고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십니까 예 이거 전화 끈 거 바로 들어갈 거거든요 예 멘트 부탁드릴게요 예 화이팅 예 고맙습니다